코리안 채널 여기는 학생식당이에요. 학생식당은 음식이 싸요. 그리고 맛있어요. 저기요. 휴지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세요. 오른쪽에 있어요. 저기요. 실례지만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내려가세요.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바지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저 바지는요? 5만 원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 바지 주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네, 여기요. 빌리 생일 파티를 어디에서 해요? 경희 피자집 알아요? 학교 앞 경희 피자집에서 해요. 금요일 5시에 거기로 오세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여보세요? 다니엘 씨죠? 네, 전데요. 세탁기 주문하셨죠? 오늘 집에 계세요? 네. 제가 3시에 가겠습니다. 빌리 방은 309호예요. 휴게실은 1층에 있어요. 휴게실 옆에 도서실도 있어요. 밤 12시에는 기숙사 문을 닫아요. 12시까지 꼭 들어오세요. 빌리, 주말 잘 보냈어요? 네, 토요일에 친구들하고 한강에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사진도 찍었어요. 아, 그래요? 일요일에는 뭐 했어요? 집에서 쉬었어요. 빌리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여름요? 너무 덥지 않아요? 덥지만 방학이 있어서 좋아요.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내일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용산행 열차입니다.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명동에 어떻게 가요?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세요. 그리고 한국 백화점 앞에서 내리세요. 얼마나 걸려요? 40분 정도 걸려요.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요. 열은 안 나요? 네, 안 나요. 그런데 목이 조금 아파요. 그래요? 잠깐만요. 목감기 약이에요. 식사 후에 드세요. 손을 자주 씻으세요. 하루에 8번, 30초 정도 씻으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잘 닦으세요. 깨끗한 손이 건강을 지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신분증 주세요. 카드도 같이 만들어 드릴까요? 네. 여기에 이름을 쓰고 사인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 공연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꺼주십시오. 공연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